하이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하이요 한조씨 다녀 한조조초 한조가 요즘 뜨는 부상하는 메인들 아닙니까 왓더팩 아 감사합니다 한조야 정말 로드하던데 로드하니 왜 나 어떻게 해야 저 힐러하나면 힐러하고 탱크하나면 탱크하겠습니다 얼른 힐러를 하십시다 어이 탱커 남았네요 다리할게요 한조개 탱커 전판에 힐패 좀 만났어 이번판은 빠게임을 하면 됩니다 아이안발던데 우리팀하고 저팀다 메르시 라이 음 맛있죠 제 노잼 핵대전 게임 안 했어요 저는 더러워가지고 핵대전 왜 하는거야 음 그래서 토르비온으로 그냥 요즘에 또 핵대전이 꿀잼이라서 저는 재밌어요 핵대전도 약간 포켓몬스터 약간 기르는 느낌으로 하하하 노잼 포켓몬스터 노잼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골드모님 하시는거 맞죠? 프로란이죠 와봐라 포켓몬스터 아니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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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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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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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 상대 루시오 없어요 상대 루시오 없어요 어! 나도 없어! 우리 메인딜러 다 없습니다. 아 저 겐지 개피! 진짜 개피! 겐지 진짜 개피! 우리 아나! 우리 아나 물렸어! 우리 아나 물렸어! 저 앞에 대지 아나 키워줬어요 어떻게 하냐? 일단 한번 살아보세요 상대 3탱이에요 겐지 1디래 어 아나 왜 깼쌤 상대 아나? 어... 널 웃긴 줄 알지 지금 우리 아나가 물려가지고 정신을 못하게 됐어 야 이거 맞겠다! 야 뒤로 빼자! 아 형! 아 깐다! 아 깐다! 우리 아나는 위피를 못했고 아... 으응! 디바! 우리 아나 없어요! 우리 아나 없어! 겐지 1피! 안돼! 겐지 잡아줘 겐지 잡아줘 3탱 겐지?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한번더 빠졌다가 내가 걸게! 더 꼬이잖아 우리 우리 더 꼬이잖아 우리 우리 더 꼬이잖아 나 꼬다 가줘 살짝 뺐다가 나 정랑에 방벽 좀 부술 계획이 없냐? 제가 뽀꾸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겐지 뽕 뽕겐지 우리 아나 얻고 오케이 어이구! 오자마자 죽을까? 우리 겐지가 정말 잘 비비고 있었어 빨리 갑시다 터졌어 터졌어 제가 겐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좀 봐봐 야 너무 힘들어 우리 모두 군인이다 우리 모두 군인이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들어가요 우리 마지막에 웃으면서 누구야 저거 들어가 깜짝 안되네 아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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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망치 조심하세요 그래밍하고 망치 너프 날아온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포그 다운 디바로우 빠졌고 라인망치 조심하세요 라인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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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안아 오른쪽에 안아 괜찮아 괜찮아 할일 다 하고 죽었어 아 화염강사 방사 다 했네 어쩐지 야 로드위킹 아 로드 내려놓고 야 안아 날피 혼내드자 누가 깨워 어 안돼 안돼 안 돼 살짝 뺏어가죠 자리아님 시간 끝나 게이드 게이드 시간 끝나 오케이 오케이 시간 아무 끌었어 핸드 끌었어 핸드 끌었어 일단은 목표 목표 탔습니다 왼쪽에 안아 왼쪽 위에 겐지 오 안아 왜 이렇게 잘 써 상대 안아 겐지 반피 겐지 다운 디바 왼쪽에 디바 왼쪽에 디바 디바 개피 디바 로봇 틀고 아이고 괜찮아요 4분 4분인데 야 우리 괜찮아요 4분은 뭡니까 여기 4분은 막을 수 있어요 아 겐지한테 압이 돌리면 되는데 아 이게 토르비온 갑니까 토르비온 겐지 카운터 아니야 제가 토르비온 개 잘 쓰는데 어? 토르비온 개 잘 쓰는데 진짜 장난 아닌데 거의 퓨전급인데 아 시맨은 겐지 카운터 못 칩니다 시맨은 못 쳐요 근데 토르는 칠 수 있어요 잘해 잘해 토르는 이게 6인분 6인분 아 6인분이란다 합쳐서 2인분 아이고 괜찮아 깨었어 깨었어 게이드 게이드 디바 로봇 뭐야 디바 로봇 뺏고 oso 뿡 빠졌어요 뿡 빠졌어 어 화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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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4 모두 발사 아 plotting 루즈핀 공격기야!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따 궁쓰지마요 아 이거 바꾸고 옵니다 아니다 궁 한번쓰고 궁 거의찼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포탈깍나 할아버지 포탈깍나 할아버지 아 진짜 좋아요 마지막 구간도 좋은데다가 겐지 카운터까지 칠 수 있어서 아 진짜 안불안해요 진짜 아나이 빠졌고 목표찼어요 겐지 용검하고 뭐야 그 빠졌지 않아요? 어 상대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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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토르 공토르 겐지에다가 공토르 아 이거 마토르 가야되는데 일단은 어 내가 왜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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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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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겐지 피 컬 라인 뽕 라인 뽕 토르 오른쪽에 포탑 우리 거점 엄청나게 말 도망갈래 고난 자녀 괜찮아 토르 포탑 뽑았어요 개이들 토 로 포탑 뽑았어 으핰핏 겐지고 오케이 오케이 한 터마갖고 다, 내가 다 막았어 오케이 아아 걔 울고 싶은데 1분, 1분 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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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게 막아, 막아, 막아 야 이 토, 토는 로버티캠, 로버티캠 대단한 일을 해낼 뻔한다 어, 쌍쌍이 엉조잣아 이쪽에 방어구야 어,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라인 따올? 야 야 야 야 야 할바이다 똥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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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도 못해 나도 못해 히히히우 나이스 히히히 오른쪽이 솔져 솔져 나갔어요 정면와 솔져 정면와 용광로 솔져 왼쪽 오케이 라이스 히히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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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 걱 아주 칭찬해 팁 모아요 팀 모아 저 팀 모으세요 어 왜 안 왔어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걸 왜 말해줘야 돼요? 오케이 정석조합 갑시다 제가 아나 1대1은 제가 그냥 이기죠 제가 또 오니겐지 아닙니까?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니겐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겼습니다 오니겐지이요?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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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겐지 이겼어 오니겐지 이겼어 겐지 9분? 실합니까? 오니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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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오니겐지 이겼어 오니겐지 겐지가 어딨냐 겐지 9분? 실합니까 이거 아니 아니 그거는 전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?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? 마음가짐? 내 마음가짐이 부러질려고 해요 내 시간 9분 많이 했나? 부캐로 제가 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겐지를 아 100속 나겠다 아 실합니까 부캐로 또 엄청 많이 했죠 겐지 겐크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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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공크래스 나쁘지 않음 아 그러고 보니까 나쁘지 않음 여러분 아 진짜 우측 위에 우측 2층은 제가 또 확실하게 초트화 시켜드립니다 맞아 1대1은 이기지만 멕시우 1대1은 이기지만 멕시우 1대1은 이기 위에 있는 아 아 아 좋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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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ún 2팀 갖고가 안 되고 그래 바로 전진산 2층 자리야 보밍 드릴게요 이거 디바니 도르비언 도르비언 어 들어가 막내 도르 다운 도르 다운 도르 다운 도르 다운 심회도 있어요 심회도 아 포턴 좋았지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잠깐만 저는 아 나이스 어... 오케이 아나원힐에 투탱에 네 심해토르 나쁘지가 않음 자리야 주누실드 자기실드 다 빠졌구요 오케이 오케이 포탑 위치 체크 체크 체크아웃 오 개아픔 엄살 부리지 말래요 엄살 안 부르 네네 방금 쓸게 저리가 뒤에 뒤에 우리 뭐야 송하나 뽕이야 목표? 박쌨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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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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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다운 아옹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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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님 다시 말지 다시 말지 야야 여기서 대기타자 도킹 거의 다 됐어요 이리와요 이리와 빨리 오세요 타이어 찾습니다 여기 공급기 여겨 드릴게 자리 한번 믿습니다 렛츠고 하하하하 오 딱 봐 돼 와우 레타이어 오우 아직 아니야 솔.. 솔져 떨어트렸어요 누웠어 토르토르 용왕로 오 사람은요 오 없데 사람이 없데 영인군이 실화냐 이거 흘렀다 이거 오우 메르시 무빙 봐 미쳤어 영인군 뭐죠? 소일즈가 나보고 있어 포탑 어디있어요? 아,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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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4명! 오! 나 1인분 해야되는데 솔져 어그로 솔져 어그로 1인분 솔져 정면 솔져 정면 1인분 아 솔져 어그로 1인분 개쩔었다 아... 솔져 어그로 1인분 개쩔었다 이속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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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지바 이속격 이거 진짜 뭐해 솔져 어그로 끌은거에 1인분 했습니다 이거는 디바가 각국 정확하게 각도 되도록 제가 어... 어그로 끌어드렸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70%요 저거 포탑을 보고 가야되는데 포탑 위치 어디야 포탑 뻗았어요 포탑 뻗었어요 자리야 자기 칠드 빠졌고 망치 조심하시고 목표 포탑 인장 와아아아하 메타이오 토 uniqu다운 토瑕다운 투하이IT 키달아 자리아 다운 와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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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 잘한다 잘해 비바가 살렸다 야 이거 사인 여기서 기가 막히게 까메오 나올텐데 여기 위에 정크랩 보입니까? 지금 솔저 어그로 끌고 있는거 보입니까? 아 아 미안 보기 싫다 하하하하 솔저 어그로 끌고 있는거 보입니까 지금 봐요 아 솔저가 늦게 가게 만들어서 솔저까지 따이게 만드네 야 혼자 패스사 있는거 안보이냐 하하하하 고맙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빨리가와 아 잠깐만 화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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